뭐 좋은 일 있으세요. 월급 나왔잖아 가두 빵꾸나기 바로 직전에 순발력 있게 처리해서 나갔다. 월급이요? 아따 나 첫 달급이지? 예. 부르셨습니까 사장님? 오늘 월급날 맞지? 예. 연락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해? 예? 아냐 나가봐. 월급 타면 연락한다고 해 놓고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? 아 진짜 기상한 아줌만 해. 어? 어? 어 이게? 아이고. 아이고 그새 전화 쓰면 어떡하지? 아이고 참. 아휴 안 왔네. 에이 아줌마 때문에 진짜. 됐다. 미련하게. 이걸 다 현금으로 찾아오면 어떡해. 이 많은 돈을 집에다 두면 불안하잖아. 도둑 두면 어쩌려고. 뭘 이 정도가 큰 돈이라 그래. 얼마나 된다고. 그래도 당신이 가져다 준 돈 중에 최고 많은데 뭐. 그리고 요즘 같은 불황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워? 그렇긴 하지.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현찰의 향기야. 수고했어 여보. 당신도 수고했어. 네? 아 뭐야? 돈이 너 어디 갔어? 아이고 참 이상하네. 쓸 게 없네. 쓸 게 없어. 가만 있어봐. 75에서 37을 빼면 15에서 7을 빼고 8에 6에서 3을 빼고. 아이 이게 얼마야. 뭐해? 앉아? 어 잠깐만 여보. 말 시키지 말아봐봐. 나 지금 몹시 할 거 아니거든? 돈 더 많이 벌어다 주면 안 되겠네. 당신 더 머리 아플 거 아니야. 별 걱정을 다 해. 돈이나 많이 벌어다 줘. 머리가 깨지는 안이 있어도 내가 날아 살 테니까. 왜? 너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올 수 있니?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. 뭔데? 참고로 나 야동 같은 건 관심 없거든? 그런 거 아니거든? 암튼 와. 너 아마 깜짝 놀랄 거야. 그래 그럼. 그럴까? 응. 음?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정은아 아빠한테 뽀뽀총알 발사 응 엄마가 아빠 돈 벌어오니까 이 정도 서비스내로 당신 고생하니까 힘내라고 알았어 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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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